안녕하세요. 네, 제가 김포에서 처음 강의하는데 약간 긴장되네. 강의하는데 일단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 오늘 할 내용은 지문 정리입니다. 지문.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지문을 보면 정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옳은 내용이 있고 틀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험은 어때요? 옳은 문제 아니면 틀린 문제 맞죠? 그래서 옳은 유형의 문제는 왼쪽, 틀린 유형의 문제는 오른쪽 해서 두 가지를 방향에서 보시면 26개 정도 나올 거예요. 26개. 26개면 60점 맞죠? 그래서 본 시험 가서 60점이 안 나왔어. 그럼 나한테 특강을 들었다는 얘기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고 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은 아까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데 다른 지문을 보면은 정답이 안 보여. 그래서 같이 하루 종일 6시 반까지 할 거거든요. 일단 지문을 보면서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를 동그라미 치고 그걸 계속 보셔야 돼. 그 부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문 정리하면 어차피 정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문 정리해서 정답 찾자. 이게 오늘의 특강의 주제고. 교재는 다 받으셨죠? 교재 여기 보시면 한 장 넘겨볼까요? 교재. 거기 한 장 넘기면 사인이 있어요. 글씨를 엄청 잘 썼죠. 그렇죠? 네. 신경 엄청 썼어요. 제가. 이거 하냐고 한 다섯 번 수정한 것 같아. 다섯 번 이상. 자, 그 옆에다가 여러분 성함 쓰시고 34에 합격생 이렇게 쓰세요.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합격생. 이렇게 쓰시고 사인 옆에다가 땡땡땡. 여러분 성함 쓰시면 돼. 그래서 며칠 안 남았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공법은 별거 아닙니다. 가서 스물여섯 개만 가서 뽀기면 돼요. 그래서 스물여섯 개만 내가 확실하게 정리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고 불안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자신감. 있어야 돼요. 진짜. 마인드가 엄청 중요해요. 지금. 멘탈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점수가 모의고사에서 40점 나왔어. 동영에서 40점 나왔어. 합격합니다. 그분들 다 합격했어요. 작년도. 그래서 맨날 앞에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앞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점수가 엄청 안 나와. 동영을 봤는데 꽈락이 나오고 42.5가 나오고 그래요. 맨날 울고 다녔어.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라. 지금 하는 대로. 그럼 합격할 거다.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멘탈이 안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울긴 해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지. 그래서 우는 건 괜찮아. 우는 건 괜찮은데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거 갖고 시험장 가서 합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강도 중요한데 이 멘탈 나가는 거. 멘탈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한 40일 남았나? 40일 정도 남았는데 시간 같은 건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공법은 전체를 봐야 돼. 전체. 전범위를 봐야 돼. 전범위.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합격의 키워드야. 다시 말하면 국계법만 보고 이러면 안 돼. 국계법부터 농지법까지 봐야 돼. 농지법 안 봐도 되고요. 국계법부터 주택법까지 보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안 하면 맨날 앞에 있는 것만 하다가 뒤에 있는 것 까먹고 맨날 뒤에 있는 것 하다가 앞에 있는 것 까먹고 또 자주 까먹고 뒤돌아서만 까먹고 맨날 그런다고. 그러다가 1년 지나는 거지.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꼭 하세요. 이게 눈에 안 들어와도 그냥 가야 돼. 다시 눈에 안 들어와도 가야 돼. 진도 맞춰서. 내가 눈에 들어올 때까지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걸 못 보거든. 그러면 쭉 반복해서 보다 보면 눈에 안 들어오던 게 보이는 시점이 있다고. 보이는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보면 보여. 그러니까 그 전체를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 이거를 지켜주면 합격을 해요. 무조건 공법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범위를 꼭 공부를 하세요. 전범위. 한 번 하더라도. 그래서 전범위가 지금 당장 안 되면 세 개 법률씩 하세요. 세 개 법률씩. 세 개 법률. 예를 들면 국계법. 좀 쉬운 거 먼저. 국계법 맨날 했으니까.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농지법. 이렇게 하든가. 잡아서 하세요. 세 개씩. 나머지 법률 세 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하다가 10월달 정도 한 시험 2주일 정도 전에는 이걸 한 번에 잡아야 돼. 이건 무조건 목표로 잡아야 돼. 이거 안 하면 점수 안 올라. 그래서 맨날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글은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잡고. 두 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합격해요. 공법은 꽈락 절대 안 나옵니다. 꽈락이 왜 나와요. 도대체. 그래서 꽈락이 나오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올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갖고. 이걸 항상 마인드 갖고. 시험장까지 가시면 좋은 결과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오늘 진도 좀 나가볼까요. 한 장 넘겨서. 일단 국계법에서 광역도시계획부터 펼쳐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은 무조건 100% 나오거든요. 용어정의 이런 건 지금 하지 말고. 용어정의는 그냥 기본으로 가서 마치고 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핵심적인 사항들을 먼저 중심으로 오셔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100%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건 100%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광역도시계획에서 핵심이 뭐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랑 광역도시계획 수리권자입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만 알면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부터 한번 보면 교재같이 병행해서 보셔도 돼. 자주 출제되는 옳은 지문인데 어차피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옳은 내용은. 보겠습니다. 1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에.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모아한다고요. 연계. 동그라미 쳐야지. 연계. 연계한다. 연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환경보전. 나머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광역 X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여기다 형광섭이 있죠. 여기서 지정하여야 한다 X. 지정할 수 있다. 자 시험의 유형이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이 보여. 그러면 누가 지정하든 상관없이 무적은 X라고 와.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바꿔 본 시험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광역계획권이라는 것 자체가. 자 이 광역계획권 나오거든요. 그럼 광역계획권은 광역은 넓다지 넓다. 넓다는 몇 개 이상. 그렇지. 둘리 이상을 묶는 거야. 관할국을 두 개 이상을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하고 여기서 두 명을 딱 써놓으면 되죠. 국장하고 도지사. 자 지정권자입니다. 두 명. 이렇게 하면 완벽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일단 정리해도 됩니다. 여기는. 일단 옳은 내용이고.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지정해야 한다라는 X.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찾을 수 있어야 돼. 본 시험에서. 자 그럼 2번. 지정권자 물어보네 지금. 끌고 내려갔잖아 지금. 지문이. 자 그럼 국장 지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 여기도 밑줄 거여야지 맨 끝에. 지정할 수 있다. 일단 옳은 내용이죠. 그럼 지정권자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자 국장이 맞나 볼까. 자 인접한 두리유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자 그러면 이 대상직이 맞나 봐야 되거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를 세 개를 줬어. 그럼 이 세 군데 지역은 어느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죠. 시 도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럼 시 도의 걸 치면 한 단계 위에는 누가 지정할 수 있지. 국장. 퍼펙트를 해야지. 딱 읽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자 그럼 이런 범주를 딱 찾으면 돼요. 같은 도 빼고는 다 국장이 지정합니다. 같은 도 벗어났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퍼펙트하게 정리가 돼야지. 이런 것들은 도지사로 낼 수 있어요. 시험에 분시험에. 그럼 X하고 오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를 찾으면 될 것 같고. 3번 한번 가볼까. 자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두리상의 특별시. 나왔네. 일단 광역계획권 나오면 몇 개 이상이 붙어 있어야 돼. 둘 이상. 그렇지.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에. 자 여기서 두 번째 논점은 이거야. 묶는데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나 없나. 가능하고요. 일부만도 대상으로 가능해요. 동그라미 쳐놔야지.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X야. 둘 다 가능해. 필요한 만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자 지정 먼저 두 명 나온다. 여기 동그라미 쳐보고 국장 지정할 수 있죠.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죠. 맞아요. 퍼펙트하잖아. 지문이 이 범위는 범주 내에서 쭉 연결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없어. 본질만 알면 1번, 2번, 3번은 금방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꿔봤자 이런 거 바꾸는 거야. 전부, 일부. 이런 거. 1분 지정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바꿔봤자 지정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논점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는 지정권자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4번 가면. 자 지정 절차를 물어보는 게 4번이야.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할 때 의심하고 지정하자. 맞죠? 네 의심하고 지정하자.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 거지. 의견 청취. 그러니까 필요한 행정청한테 의견 듣고. 자 의견 청취하고. 이건 논점 없어요 여러분들. 주민한테 의견 듣는다 이것만 빼고는 다 맞아. 예를 들면 국장이다 그러면 필요한 행정청의 의견을 다 듣는 거야. 시, 도의사, 시장, 의견을 미리 듣고 그러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자 여기 보세요. 의견 청취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의심, 의견. 여기 동그라미 쳐나. 여기 앞에 있는 행정청은 손대지 말라는 거지. 안 바꾼다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공법은 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꾸는 부분이 아니야. 그럼 시도의사 필요하면 시도의사한테 의견 듣고. 시장원수한테 의견 듣고. 키워드는 여기죠 여기. 여기다가 여기서 바꾸는 거야. 중앙에다 동그라미 쳐대. 중앙. 자 그럼 여기서 도시계의위원회라고 하는데 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도시계의위원회는 두 군데가 있어요.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어. 그럼 여기를 지방으로 바꾸겠지 그렇지. 이렇게 많이 바꿔 최근에. 자 지방으로 바꾸면 X 이래야지.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최근에. 이게 두 번씩이나 나온 거지. 뭐예요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국장 나오니까 중앙도시의 심의. 의견 청취하고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퍼펙트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면. 이게 틀린 내용도 조금 이따 금방 정리가 또 됩니다. 자 5번 가볼까요. 5번부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수립권자. 광역도의 수립권자. 여기 밑에 적어야지. 수립권자. 자 그럼 내가 수립권자가 정리가 됐나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국장도 수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네 글자 있어야지. 여긴네 여기 네 글자.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국가계획람은 우리 공식 만들었죠. 자 국가계획람은 무조건 국장이잖아.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되니까. 자 수립권자는 누가 된다. 국장. 여기 두 개만 또 하나 지침돼. 그러게 공식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럼 6번 같은 경우는 광역도의 수립기준이거든. 이거 지침이라고 써놔 지침. 지침. 자 나오자마자 지침이 떠올라야 돼. 지침. 자 수립기준은 지침을 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 지침은 어떻게 주는 거냐면. 맨 꼭대기 있는 행정청이 내리는 거야. 공법에서 넘버원이 누구냐면. 국장이니까. 광역도시계획래건 기본계획래건 관리계획래건. 전부 다 수립기준 나오면 누구 나와야 돼. 국장 나와야 돼. 국장은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를 바꿔. 여기를 바꿔. 시도회사 이런 식으로 바꿔. 그럼 X가 되는 거야. 수립기준은 앞에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침을 무조건 전부 다 국장에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해서 정리해놓고. 이것도 두 번 나왔잖아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한 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7번 한번 가보자. 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여기서 키워드. 이것도 이제 수립권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시장군수에 대해 일단 체크 좀 하시고. 자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 여기다 통과를 쳐야 돼. 자 요청만 있는 경우가 있고.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 자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면 쏘곤쏘곤 맞나. 쏘곤쏘곤. 저는 개인적으로 쏘곤쏘곤 그러는데. 쏘곤쏘곤. 그러면 시장군수가 뭐라고 쏘곤거리냐면. 우리 수입하지 말자. 도지사한테 미루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협의가 없으면 같이 해달라고 하는 거고. 협의가 있으면 혼자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자 협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요글자가 있지 요글자. 단독 맞죠.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만 체크할까요. 이런 이 경우에 국장한테 승인받아요 안 받아요. 승인 안 받죠. 자 여러분 정리되셨다. 실력 좋은데. 대답 잘하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모두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8번 가볼까 8번. 수립권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니까. 계속 이걸 다 소화하시면. 내가 수립권자가 정리가 된 거예요. 옳은 걸 다 정리할 수 있으면. 틀린 것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나왔네 지금. 여기에 요청. 그럼 시장군수가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만 할게요. 요청 나왔죠. 그럼 시장군수는 일단 요청할 수 있죠. 요청 가능해. 자 그럼 도지사가 협의라는 단어가 없고 요청만 있어. 어 그러면 이게 있어야 돼 이거. 같이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 시장군수가 둘이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도지사 찾아가서 같이 해달라고 수립 요청하는 거 맞죠. 그런 경우는 자 여기도 잘 보세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누구죠. 지금 지금.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이 경우는 누가 되지. 아니지 시장군수지. 원칙적으로 수립은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는 거야. 같이 해달라고. 그럼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시장군수 받잖아요 지금. 그럼 승인권자가 도의사라는 얘기야. 도의사 본인이 승인권자인데 누구한테 거기서 승인을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액스고. 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수립할 수 있다. 퍼펙트 그래야 돼. 읽혀야 된다는 거지. 이 지문이.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 이런 건 또 나와. 틀리가 나오면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면 틀린 거죠.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서 8번까지 정리를 잘 하셨고. 9번 가볼게요. 광역도시를 공동으로 수입하는 시 도의사는. 이거 나왔다. 둘이 수입하는데 내용에 관해서 협의를 못했대. 그러면 네 글자 떠올라야 돼. 버릴 속에. 그렇지. 조정 신청. 이거 네 글자 동그라미. 광역도시계금 조정 신청 제도가 있죠. 맞아요. 가능해요. 이때 조정 신청은 전제 조건이 이거야. 협의를 못했을 때. 협의를 못했다. 그럼 수립이 안 되니까. 한 단계 위에 있는 국장한테 찾아와서. 우리끼리는 협의를 못해서 수립이 안 되니까. 조정 좀 해주세요. 내용을.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을게요. 이 조정 신청은. 조정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단독 공동 모두 되나 안 되나. 돼요. 그래서 공동 동그라미 나와도 단독 동그라미 이렇게 침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하면. 만약에 공동으로 왔을 때는 재협의 공고가 있나 없나. 재협의 공고. 국장이 다시 협의하세요. 이런 게 없어요. 이거 체크. 재협의 공고 나오면 XM. 그럼 재협의 공고는 어떻게 왔을 때만. 단독으로 왔을 때만. 이건 재협의 공고가 있어. 재협의 공고. 재협이라고만 쓸게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실 거야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연결시켜서 문제 물어보면 이거 물어보지 뭐. 요거를 이제 파생해서 물어보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서. 자 해서 공동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지만. 다시 협의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왔을 때만. 단독으로 왔을 때만. 재협의 공고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되시죠. 됐어요. 10번 가자. 숫자 하나 정리해야 되는데. 10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에 동그라미 치고. 왜 왔나 확인. 3년. 딱 3년 기다려죠. 그런데 시장문수는 수립하게 되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되겠죠. 그게 3년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청을 안 했다는 얘기지 지금. 그렇지. 그럼 직무유기가 되는 거야. 직무유기. 자 그러면 수립권이 사라지면서 누가 수립해야 돼. 도지사가 수립해야 돼. 퍼펙트 그래야지. 퍼펙트.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놔야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여기 3년이라고 하는 숫자 바꿀 수 있어. 본시험에서. 꼭 외워놔야 돼. 3년. 이런 것들은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32일 때 나오고. 최근에 조금 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여를 하시고. 자 11번 가보죠. 국장이 조정시정을 받으면 나왔네.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시도의사가 광역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못하면 단독 공동 조정 신청할 수 있죠. 이럴 때 조정 신청을 받았잖아 지금. 전문성이 있나 없나. 없잖아. 없으니까 무조건 중앙. 중앙자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오면 돼. 중앙도 희내 뭘 거쳐야 한다. 심의. 이건 동그라미 퍼펙트하게 정리해야지 지금. 조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는데 이거를 지방으로 바꿔. 그럼 X가 되는 거야. 국장은 중앙에 있는 거 맞죠. 따라서 중앙자가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논점이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12번 내려가 볼까. 자 알토랑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자 12번. 자 우리가 광역도시에서 기초조사 할 때 알아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기초조사.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하죠. 하나밖에 없어. 이거야 이거. 이거 정보체계. 이거 밖에 없어. 이거 말고는 나올 것도 없다고. 자 데이터베이스를 쭉 깔아서 정보체계를 구축했어. 방치하는 게 아니라 몇 년마다. 5년. 요거만 확인하시면 돼. 숫자. 바꾸면 X. 숫자 외워야 돼 이거. 자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보여야 된다. 반영해야 한다. 퍼펙트하게 정리하시고. 요건 없으니까 딱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13번 가볼까. 자 13번이 뭐냐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야. 수립 절차.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거든.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쳐볼까. 그럼 굉장히 당황을 해. 수립은 아는데 변경은 또 몰라. 그런데 여러분 수립이나 변경이나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수립 절차나 변경 절차나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이 일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변경이면 수립 절차를 물어보는 거 맞죠. 그럼 1단계로 뭐 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니까. 그러니까 수립을 할 때 거친 절차를 지금 대답을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자 기초유사 해야 되고. 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한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이 기초유사에서 기억할 게 요거지 요거. 자 기초유사 할 때 기초유사 정보체계를 구축하라고 그랬죠.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공청회인가요. 응 공청회. 자 공청회는 주민하고 전문가겐 되는 거 맞죠. 이거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절대 생략이 안 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X야. 이거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절차를 물어보는 거거든. 세 번째가 뭐냐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수리권자의 맞춤대 그냥. 수리권자가 시 도의사 맞죠. 그러면 시 도의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시장무수 앞에 있지. 그러면 시 군 의회. 이게 지방의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 시 도의회 시 군 의회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도의사 같은 경우는 밑에 두 명이 더 있잖아. 시장무수 있지 않나. 그럼 시장무수한테 의견 들어라 이런 얘기잖아 지금. 이걸 그냥 퉁 쳐서 지방의 의견 청취라고 하는데 이거는 틀리게 안 나와. 거의 옳은 내용으로 나와. 그래서 이거를 네 글자로 합쳐서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뭘 물어본다.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를 물어본다. 수리권 하나 변경할 때는 지방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 퍼펙트하지. 그치?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내려가서 14번 가볼게요. 14번이 여러분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은. 작년도 이게 답이었어.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요청. 여러분 여기서 국계법에서 요청이 뭐냐면 행정청이 부탁하는 게 요청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거든요 이게. 광역계획권 지정이나 변경. 변경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지정하고 똑같아 그냥.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청이 몇 명이지 지금? 두 명이지. 국장이랑 도리의사. 만. 맞나요? 그러면 권한이 없는 자는 권한이 없는 행정청도 있을 수 있지. 그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은 여기는 권한이 있는 자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장이나 도리의사한테 와서 요청할 수 있다고 써 있거든. 권한이 있는 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장관이 1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장만 지정할 수 있나요? 광역계획권을? 약간 뻐거거린다. 그치? 자 국장만 지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장관 16명이 있거든. 16명의 장관을 다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 뭐라고 써요? 이렇게 쓰는 거야. 장관인데 환경부장관 지정 못하지. 그치? 그럼 국장 찾아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고. 시의 도에 걸치면 누가 지정해요 여러분들? 광역계획권이 아니요. 시의 도에 걸쳐 있어. 국장이 지정하죠. 그럼 시의 도사 지정 못하지. 그럼 시의 도사는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지. 그 얘기잖아 지금. 시의 도사 요청할 수 있잖아 지금. 자 같은 도에 속해있으면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죠. 시장호선 지정 못하지. 그럼 시장호선 도의사한테 요청할 수 있지. 이런 얘기잖아 지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게 답이야. 이거 있다가 없다로 나오면 틀려. 요청은 행정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잇따로 끝나야 돼. 그래서 여기 키워드를 여기다 잡아야 돼. 그런데 이 지문이 지금 두 번만 써놨지만 엄청 많이 나오는 지문이야 사실은. 답으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면 정답 찾는 데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그럼 갑니다. 15번도 한번 가볼까. 자 드디어 승인권자가 나왔다. 승인이라고 하는 개념의 동그라미를 쳐봐요. 요거는 이제 개념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한 단계 위에 있는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청한테 받는 게 승인이거든. 그러면 가서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 시장은 수가 수립한다.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시장은 수 위에는 도의사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수입하게 되면. 그렇지. 그럼 여기 지금 앞에 누가 나왔냐면 시장은 수가 나왔잖아. 그럼 한 단계 위에 누가 있느냐. 도의사가 승인과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걸 바꿔. 국장의 승인받으라고. 그럼 싸대기 한 대 딱 치는 거야. 두 단계 올라가면 싸대기 한 대 맞는 거잖아. 요 부분이 키워드야. 아 맞네 도의사 그래야지. 그걸 국장으로 바꿔면 안 된다는 얘기지. 바꿀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됐고. 자 16번. 아까 말씀했지만 공청의 동그라미를 쳐봐요. 광역도 수입할 때 공청의 해체하는 거 맞죠? 두 번째 단계잖아. 자 요거는 일단 생략할 수 없다 그랬고.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 듣는 건데. 개최하는 방법을 물어본 적이 있어. 여기는 이제 광역 계획권은 넓어요 좁아요. 넓으니까 여러 개로 나눠서 개최할 수 있나 없나. 그렇지. 구분 개최할 수 있다. 요게 답이야. 없다 남은 X. 있다 남은 동그라미. 자 요렇게 해서 키워드가 뭔지만 보시면 되고. 요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됐고. 내려가서 17번. 자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 분수는 광역도시를 뭐 하려면 수립하려면 또 변경 나와도 돼. 수립 절차 중에 두 번째가 공청의 맞죠? 맞네. 동그라미 쳐야지. 공청의를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누구의 의견을 듣고 누구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등으로도 의견을 드러낸다. 그리고 생량할 수 없다라고 써놓으면 되지. 생량 X. 생량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의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것만 소화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유형에서 나옵니다. 분명히 정답이 나옵니다. 이건 옳은 내용 찾는 거고 지금 틀린 거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틀린 거 밑에. 틀린 거는 옳은 걸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만 하시면 돼요. 보세요. 1번 보겠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봐야 되겠다. 광역계의 거는 인접한 둘 이상에. 또 똑같이 나왔어. 광역계가 나오니까 몇 개 이상. 둘 이상. 나왔고. 대상적은 특별시 광역시가 되건 시가 되건 군이 되건 묶을 수 있지. 가능해요. 관악의 역단으로 지정하여 하며. 여기 나왔잖아. 우리 아까 했던 거. 일부만 지정해서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전부도 되고 일부 되죠. 그래서 이따로 해야 되고. 이따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됐고. 지정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고. 2번 볼까 2번. 수리권자 물어보는데. 자 봐요. 광역계의 건이 같은 도에 관악에 속해 있대.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 광역계의 건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나요. 맞죠. 근데 이거는 지정권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수립권자를 물어봐. 그래서 틀린 거야. 자 도지사가 지정했어. 도지사 밑에는 두 명이 수립권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 싸라게 딱 쳐야지. 도지사 아니네요. 그러면서 시장으로 써야지 여러분들이. 써야지 직접. 여기는 해설 안 드렸어 일부러. 지금 해설 보고 다닐 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딱 설명 듣고. 그 자리에서 끝내버려야 돼 이거는. 시장 분수가 나오면 동그라미. 도지사 나와서 X.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3번도 가볼까요. 이것도 수리권자 물어본다. 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 사실. 자 이번엔 여기에 걸쳐야 돼. 시도. 둘 이상의 동그라미 쳐요. 자 그럼 어차피 물어볼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정권자 광역계권 지정권자 물어볼 수 있죠.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죠. 근데 이건 수리권자 물어보는 거야. 여기 수리권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틀렸어. X 해야지.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해 이거. 시 도지사. 쓰심대. 자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심대. 이렇게 나와야 옳은 내용이 되는 거야. 이게. 수리권자 정확히 정리하고 있으면 이런 질문들은 쑥쑥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다 잘 나와 시험에. 이게 의외로 잘 나온다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원리에서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소화를 하고 계시면 됐고. 자 4번 내려가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국장이에요. 국장 나와서 시 도지사가 여기 밑줄 거 봐. 시 도지사가 뭐하죠. 요청.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해요. 현재 수리권자가 시 도지사인데 국장 찾아가서 요청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자 없을 일이 없지. 그래서 이따로 해야 되겠지. 다만 여기서 밑에처럼 나오면 안 돼. 밑에처럼 잘 보세요. 자 시 도지사는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근데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나. 이건 안 돼. 싸대기 쳐야 돼. 협의를 거쳐 요청은 누구만 되냐면 시장 군수만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없어요. 법조문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시 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국장이 단도로 광역특위에 수입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이 경우는 없지. 그래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해서 앞에 누구 나오면 X. 시 도지사 나오면 무조건 이 질문은 보지도 말고 X 하시면 돼. 협의를 거쳐 요청은 시장 군수한테만 인정되는 제도라고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시장 군수는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시 도지사는 안 돼. 딱 그래서 그거를 중심을 잡고 들어가야 돼. 이런 것도 이제 올해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고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8번 아 자 6번 가보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까 제가 틀리게 나오는 유형을 말씀드렸잖아. 자 보세요. 현재 수리권자 누굽니까? 시장 군수면 국장한테 수이면 한 대 맞는 거지. 그렇지. 도지사한테 봐야지. 그래서 도지사로 바꾸신대. 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그냥 간단하게 문제 낸 거거든. 지정권자 물어보는 거야. 광역계권. 여러분 광역계권 지정권자는 두 명만이죠. 자 여기 광역시장 싸대기 쳐. 안 된다. 지정 못한다. 그래서 쓰세요. 자 국주의항 지정할 수 있죠. 도지사 지정할 수 있죠. 됐어. 이렇게 해서 끝. 지정권자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국장이나 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시장은 지정할 수 없다. 틀렸다. 이게 되는 거야. 됐고. 자 8번 가보자. 8번이 좀 어려웠지 사실. 8번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31회 때 나온 문제치고는 좀 어려웠어. 뭐냐면 국장은 그냥 보면 오른 지문 같아 이게. 광역도시장을 수입했을 때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고 열람 그러면 옳은 내용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틀렸어. 왜냐하면 국장이 직접 공고 열람 안 하죠. 우리 불편하잖아 우리. 그래서 이거는 국장이 수립하거나 승인을 했을 때는 시 도지사한테 송부를 하는 거야. 서류를 이렇게 송부를 해줘. 그럼 송부를 받은 시 도지사가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하는 거지. 열람하는 거지. 대신에 열람이라고 하는 앞에 숫자가 나와야 정확한 지문이 됩니다. 며칠 이상 열람이죠. 30일이야.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여기서 열람이라는 게 헷갈려. 뭐냐면 열람이라고 하는 건 서류를 보여주는 건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확정된 서류를 보여만 주는 거. 이거야 확정된 서류를 보여주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에 입안할 때 들어가면 공람 있지. 그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류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때 14일이야. 그러니까 달라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구성력이 없는 계기니까 열람 기간에 제한을 둬야 안 둬요. 두죠. 두잖아 지금. 며칠 이상만 해라. 30일 이상만 해라. 어차피 구성력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둘 다 똑같아. 맨 마지막에는 공고 열람할 때 열람은 30일 이상 해야 돼. 그런데 관리계는 구성력이 있죠. 열람 기간 제한 없잖아. 왜 구성력이 있으니까 상시 열람하라는 얘기야. 헷갈리면 안 되고 정리가 돼야 돼 지금. 이게 확정된 서류를 보여주는 건 그렇게 정리하시고 혹시 숫자까지 물어보면 30일이라고 해야 돼요. 14일 그러면 안 돼. 14일로 나올 수 있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헷갈렸으니까. 그런데 14일짜리는 관리계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는 공고 열람은 의견을 듣기 위한 열람이 아니라 확정된 서류를 뭐 하는 거냐면 보여주는 거거든. 그런데 보여줄 때 일정 기간 이상만 보여주면 된다는 뜻이야. 어차피 구성력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이거 이해 되시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고. 자 9번 가볼게요.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대. 시도. 어 뒤도 나왔다. 시도에 걸쳐있으면. 자 이건 뒤를 보면서 보셔야 돼. 지문을 맨 끝에를. 수리권자 물어볼 수 있고 지정권자 물어볼 수 있지. 그럼 여기 지정권자 물어보는 거잖아. 광역계권. 그럼 일단 틀렸죠. 시도이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누가 지정해야 돼요. 국장인데 하나 더 틀렸어. 어디가 틀렸을까. 아니 아니 아니. 자 일단 이건 다 싹 지워버릴게. 여기다 국장이 집어넣어. 여기 여기 만약에. 여기 여기 지워버리고. 여기 국장이 나왔어 여기서. 그렇지. 이거 틀렸잖아. 이해되세요.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X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정권자 몰랐어도 X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지문은. 지정해야 한다 자체는 없거든요 지금. 광역계권 지정할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 답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실수해서 놓쳤다 하더라도 X를 하셔야 돼. 광역계권 지정해야 한다는 무조건 뭐다? X다.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면 돼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기본계까지요. 기본계 100% 나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광역도시기 보다 기본계기 문제가 좀 쉽나 어렵나. 뭐 만만한 게 하나도 없긴 하지. 그치? 자 일단 이거는 기본계기 내용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장 정도로 정리했는데. 어차피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만 정리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 보세요. 옳은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 도시군 기본계기는 기후변화 대책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위 포함돼야 된다. 딱 읽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안 외웠거든. 아니 이게 지금 15가기가 넘잖아 내용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여러분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다 옳은 내용이야. 공법은. 옆에다 써놔 옳은 내용이라고. 포함되어야 한다가 틀리게 나온 역사가 없어 지금까지.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X야. 그건 억지 지문이거든. 그래서 정관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럼 언제 왜 22개가 있는데 그건 다 옳은 내용이야 그냥. 유형을 보라고 이거를 유형을. 이건 무슨 유형이다? 옳은 내용이다. 옳은 내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 99.9% 다 옳은 내용이야 여러분들 이거. 이런 것들은 부담 갖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거 내용 나왔구나. 내용 막 외우고 앉아있어. 그런 분이 난 대화도 하지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되는 건 아니고 지문 중에서 약간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조금 포함시켜서 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거 외우지 말고 또 여기 보면 방향이 써있지 그렇지. 이 방향이 들어가 있는 게 기본객이잖아.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 됐고. 이번은 이거 제일 많이 나온 답이지. 아마 여러분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도시군 기본객이 왜 이걸 내냐면 유일하게 재량이 있어. 다른객은 재량이 없어. 기본객만 재량이 있거든. 재량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유일하게 있는 계획이 기본객이야. 다른 계획에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 무조건 싸다 기쳐. 기본객만 있는 거거든. 광역도 없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권리객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군이라는 뜻이거든. 세 가지 요건을 머릿속에 갖고 있나 한번 보자. 첫 번째 위치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라고 동그라미 쳐야지. 첫 번째 수도권에 있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 하지 않아야 돼요. 맞죠? 여기서 딱 걸릴 수 있어? 나는 10만으로 외웠어. 그런데 8만이 나왔어. X하는 사람 되게 많아. 답답한 거야. 자 얼마 이해하죠? 10만 명 이해하잖아요. 그럼 8만 명이면 10만 명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 맞지. 그치? 동그라미를 쳐야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군이니까 성립이 되는 거야. 재량권이 인정된다. 기본객을 수립하지. 안 이해할 수 있다. 퍼펙트하지.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본시험에. 본시험에. 답으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유사 문제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3번 내려가 볼까요? 3번 가시면 이거 읽는 순간 뭔가 떠올라야 돼. 연계 수립. 이렇게 떠올라야 돼. 왜냐하면 자기 관할 극을 벗어나서 수립할 수 있나? 기본객. 자 이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장 대상으로 기본객 수입하면서 구리시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연계 수립 맞죠? 그럼 이 글자가 들어가야 돼. 이 글자 이거.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관할 극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물론 뭐 해야 돼요? 협의해야 되지. 두 개가 동그라미지. 그리고 가능하다. 연계 수립은 가능하다. 이게 키워드야. 또 하나. 전부를 포함시킬 수 있나 없나. 일부만도 포함시킬 수 있죠? 네. 둘 다 돼요.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걸 연계 수립 그러는 거야. 연계. 자 우리가 이제 네 글자로 자 이렇게 연계 수립이라고 써놓으시면 돼. 연계 수립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때 사전에 협의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퍼펙트하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도시군기본계 2반 할 때 2반이라는 용어 쓰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 5탄 한 거야. 원래 수립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 2반이라는 용어는 관리계에서 쓰는 용어거든. 관리계에 있는 조항을 갖다 쓰다 보니까 수립이라고 안 받고 그냥 쓴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도시군기본계 수립할 때 기초조사의 내용에 몇 가지가 포함되죠? 두 가지. 토지적선평가, 재해치하서문서. 거기 돼 있죠 지금. 생략할 수 있나. 생략할 수 있어요. 몇 년 이내 실시. 여긴 네 여기. 5년 이내 실시했다. 토지적선평가를 실시했으니까 자 생략할 수 있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퍼펙트하지. 두 가지. 이런 걸 숫자로 내는 거예요. 최근에 한 기준이 몇 년이냐. 5년입니다. 이런 것들. 기준 좀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5번 가볼게요. 자 시장군수. 도시군기본계 수립에다 똥갈받쳐놓으시고 수립권자 몇 명? 도시군기본계 수립권자 몇 명? 6명만 그래야지. 한 글자 더 붙여야지. 6명만. 그러니까 6명이 아닌 자는 수립 못하는 거야. 6명이면 특별시장, 광영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만 수립권자 맞죠? 그중에 4명은 승인 안 받고 2명은 승인 받잖아. 그렇죠? 그럼 그중에 시장군수 있나 없나? 있죠? 그러면 수립할 때 절차. 다시 한번 써볼까? 자 1단계로 수립할 때 기초조사해야 되고 두 번째 공청에 들어갑니까 여기? 자 공청에 열어서 주민하고 전문가견 들어야 되고. 그렇지. 옆에다 써보시면 돼. 세 번째 지방의회. 그렇죠. 지방의회의견을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원리만 여기서 말하는 게 지방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수립권자가 누구라고 써있냐면 시장군수니까 시군의회. 맞네요. 그래야지. 시군의회. 수립권자에 맞추면 돼 그냥. 자 시군의회의견을 들어간다. 수립 절차 맞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퍼펙트하게 정리해야 돼요. 이게 지방의회의견이 정치구나. 맞다. 수립할 때 거친 절차 중에 하나구나. 동그라미 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세요. 지금 수립권자 6명 맞죠? 그게 4명 나왔어. 앞에 4명. 자 여기 4명 밑줄을 봐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4명은 자 수립은 하는데 승인 안 받고 확정하죠. 다시요. 승인 안 받아요. 그러면 수립할 때 거친 절차가 자 일단 기초유사 해야 되고 수립할 때 공청회로서 주민하고 전문가에게 들어야 되고 세 번째가 지방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협의심의도 본인이 거치나? 협의심의 본인이 거치지. 왜? 승인권자가 없잖아. 그 얘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4명은 기본계획 변경하려면 변경이나 수립이나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협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지방이지 4명은 지자체장이니까 지방도시 개인에 뭘 거쳐야 한다? 수입이. 퍼펙트한 지분이야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 시험에서 유형을 바꿔서 이 앞에 시장군수는 했어. 그럼 X 해야 돼. 왜냐하면 시장군수는 수립하고 나서 승인받아야 되죠. 그럼 도지사가 거쳐야지. 도지사가 뭐도 해야 돼?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쳐야 돼. 다시 말하면 승인권자가 있을 때는 승인권자가 거치는 절차지만 승인권자가 없으면 본인들이 다 거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CF라는 다음에 2명 2명. 만약에 누구를 물어보면 준비해야지. 자 시장군수를 물어보면 시장군수가 시장군수가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친다. 이렇게 나왔다고 본 시험에 지문이. 그럼 X 해야 돼 이거. 이거 X. 이건 싸다기 친다. X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건 도지사가 거치는 절차지 시장군수가 거치는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라고 하는 절차랑 심의라고 하는 절차는 승인 절차로 배웠지. 그렇죠? 승인권자가 거치는 절차야. 그런데 이 4명은 승인권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지금. 그나마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야. 두 개. 학생들이 많이 못 푸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거 확실히 지금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누구를 물어보든 다 대답이 돼야 돼요. 6명 중에서 4명 물어볼 수 있고 2명 물어볼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시장군수가 나와서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쳐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X. 됐어. 그렇게 틀린 유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다음에 7번에 가면 지금 수리권자가 몇 명이죠? 6명이 뭐 해야 돼? 타당성 검토 해야 되겠지? 타당성 검토 이거거든. 타당성 검토는 5글자니까 5년마다 하는 거야. 5년마다. 관악의 의자는 6명이 하는 거 맞다. 이게 광역도시에 들어가면 X야. 타당성 검토는 기본계획부터 하는 겁니다. 하위계획부터.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계획 동그라미 치고 관리계획 동그라미 치고 만약에 광역도시가 나오면 X 이렇게 하는 거야.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한번 가보죠. 어떻게 틀리게 나오나 한번 보죠. 8번 한번 더 풀고 하자. 이건 기본적인 유형이다. 광역도시에 수입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입하는 기본계획은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딱 읽는 순간 여기가 상위계획이고 얘가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써야 돼. 수입관계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이야? 상위계에 부합되어야 된다. 퍼펙트하잖아. 그래서 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게 읽히죠. 읽혀야 되고 딱 지문 한번 들어와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내려가서 틀린 지문 한번 가볼까? 아까 유형이 좀 나왔는데 자 보세요. 아까 왼쪽에서 봤던 2번 지문이 있지. 이게 1번으로 틀리게 나온 거야. 유형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든 다 맞춰야 된다는 거지. 원리를 알고 있으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고 하는 순간 X 해야지. 그럼 일단 여기는 틀린 지문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거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할 것. 자 그거 하나 맞았네. 그렇지? 인구가 10만 이하지. 20만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 같이 못 갖췄어요. 이런 경우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요. 보세요. 왼쪽에서 인접한 나왔지. 그렇죠? 요거 또 나왔잖아요. 이게 틀리게. 유형이. 어차피 옳은 유형 아니면 틀린 유형이야. 우리 시험은. 그래서 보시면 시장구소는 관할계에 대해서만 기본계에 수립할 수 있으면 여기 동감했죠. 인접한. 자 인접한 시군의 관할계를 포함해서 기본계에 수립할 수 없다. 가능하지. 연계 수립은 가능합니다. 이따로 해야 돼요. 전분화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인접한 관할계장과 사전에 뭔 해야 돼? 협의. 어 그럼 틀렸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금방 또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3번. 3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소속을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소속 헷갈리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흥분하는 거야. 이거 딱 보면은 3번 보면 막 흥분해. 동그라미 막 쳐. 아는 거 하나 나왔어? 주민은. 2반을 뭐 할 수 있어? 제안할 수 있지.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암기코드가 좀 달라도 그냥 정리하시면 돼. 여러분이 갖고 있던 거. 자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입안을 못하지만 입안을 제안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뭔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재안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반인설 설치 전비의 계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 수립.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지정이 되건 변경이 되건 상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정이나 변경이나 똑같은 거니까. 자 일단 입안 제안할 수 있나 없나. 가능하죠. 그런데 기본계획은 안 돼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에 대해서 입안 제안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기본계획은 입안 제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입안 제안 막 외웠는데 무슨 계획인지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도식은 관리계에 대해서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100% 나오는 거예요. 관리계획만 있는 거니까 나오는 거지. 올해 나온다니까 입안 제안은. 확실하게 준비했다가 맞추고 오셔야 돼. 됐고. 자 4번 가볼게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교사 시장무수 몇 명이지. 6명 수리권자 맞지. 그치. 자 기본계획의 수입 하나 변경할 때 이거 나왔네. 공청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지. 생략 안 돼. 이건 생략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X. 자 이건 생략 안 됩니다. 생략이 안 됩니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5번 가죠. 시장구소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나왔다. 나왔다. 여기서 가르쳐 드린 거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자 6번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시장구소 나왔거든. 자 그럼 기본계획 수입하거나 변경할 때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되죠. 본인들이 협의해 못해. 못하지. 심의 못 거치지. 그럼 싸다기 딱 쳐야지. 틀렸다. 이건 도지사가 해야 될 역할이다. 도의사가 협의심이 거쳐서 승인하는 거지. 시장구소가 수입할 때 거쳐서 절차가 아니다. 이 유형을 바꾼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금방 풀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전입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6번도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특별시장 확인 시장이 수립했대요. 승인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X여야지. 승인받지 한 거 확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6명이 수립하는데 그중에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기사 4명은 승인 안 받잖아. 승인받아야 된다는 순간 무조건 X 하는 거야. 대신에 이 시장운수는 승인받는 거 맞지 그지. 맞아요. 시장운수가 수립하게 되면 누구에게? 도리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뒤에는. 앞에 있는 부분도 틀린 거야. 그래서 수립권자 6명인데 그래야 돼. 기본기관 수립권자 6명인데. 그러니까 4명은 승인 안 받고 뭐하죠? 확정. 2명 누구 누구예요? 시장운수는 도리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정리하시고. 오른쪽 가세요. 오른쪽 가시면 관리객 나온다. 관리객 좀 더 하자. 일단 관리객은 우리가 100% 나오는 건데 관리객은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거든. 관리객 자체에서. 그래서 2반하고 결정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 1번부터 볼게. 인접한 특별시. 일단 인접한 관리객도 연계 수집할 수 있나 없나? 기본계획이 되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때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관악에 대한 기본계획은 관리객이죠. 권리객은. 자, 예를 들어 인접해 있는 관악의 구역에 포함을 해서 수입할 때 두 가지. 관악의 장끼리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맞아요. 둘이 만나서 공동으로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할지를 정할 수도 있어. 둘 다 가능해. 이렇게 해서. 이건 뭐 틀리게 나온 질문 아니지. 만약에 틀리게 나오면 공동으로 위반할 수 있지만 위반할 자를 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X가 되는 거야. 둘 다 가능하다. 그 정도만 보시고. 큰 논점은 아닙니다. 자, 2번.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인설. 자, 볼게요.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인설 설치. 여기까지 묶어야 돼요.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공간인설을 왜였나 볼까? 공간인설. 공간인설이 어떤 인설 중에 하나냐면 기반인설 중에 하나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 공지. 공간인설 맞죠? 넓게 보면 이거 뭐예요? 네 글자. 기반인설이야. 기반인설을 뭐 하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 딱 그러면 이게 기반인설 설치잖아. 넓게 보면. 여러분 기반인설 설치는 소속이 어디예요? 관리계 맞죠? 관리계에 속한 답 동그라미 쳐야지. 딱 소화가 돼야 돼. 한 번에 지문이 정리가 돼야 돼. 약간 기반인설 설치로 안 물어보고 약간 돌려서 물어보는 문제야. 그런데 그것도 적응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자, 그러면 3번 가볼게요. 두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조. 여기 시도의 동그라미를 쳐야죠. 여기는. 이방권자 물어보는 거다. 그런데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대. 자, 그러면 한 단계 위인은 누가? 국장. 어, 국장. 국장이 입안도 하고 국장이 뭐하죠? 결정하는 거야. 시도에 있는 자가 국장이니까 이방권자 누굽니까? 국장입니다. 국장이 입안했으면 결정 누가 해요? 국장이 하잖아. 딱 옳은 내용이 되지.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게 시군이면 도지사가 나와야 돼. 도지사. 시군에 걸쳐 있으면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도지사가 입안했으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원자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신대. 자, 이거를 만약에 뭘로 바꾸면 시군으로 바꾸면 이 질문은 틀린 거예요. 여기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럴 땐 한 단계 위에는 행정청을 기업을 하셔야 돼. 한 단계 위에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이 입안할 수 있어. 그리고 국장이 입안한 상황 누가 결정해? 국장이 결정한다. 퍼펙트하게 정리하시고 자, 내려가 볼게요. 4번 가볼까? 4번. 자, 도시군 관리계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나왔어. 입안 제한, 입안 제한. 자, 입안 제한에 밑주고 와야지. 자, 토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때 뭘 갖고 들어가냐면 동의서 갖고 들어가죠. 그때 국국의 지면 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에 동그라미 쳐야지. 포함 그룹 X야. 여기다가. 여기서 포함할 이유가 없어. 사적 영역에서 입안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뭐 틀리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지. X. 제외하고 산정하는 겁니다. 됐고. 구체적인 동의자수 산정 방법은 자, 보세요. 다섯 개 쓸게요.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써볼까? 다섯 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 제한했어. 자, 이때 국국의 지를 제외한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이때 요거에 동그라미를 쳤지 우리. 기반 인설만 얼마? 5분의 4 쓰시고. 나머지는 얼마야 다. 그렇지. 나머지는 다 싹 다 먹고 3분의 2야. 얘네들 다 3분의 2. 네 개는 3분의 2가 되는 거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완벽하게 정리된 거지. 이때 이 면적 속에 국국의 지면 면적은 제외한다.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올해 시험에. 시험에 나오니까 완벽하게 정리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5번 가볼게요.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게 5개 맞죠? 그 중에 하나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있다가 답이야. 없다 그러면 X야. 입안 제한 건 같지 않는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입안 제한 대상을 기본적으로 물어보잖아. 그 5개 중에 하나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있죠? 당연히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6번 한번 내려가보죠. 자, 도시금관리기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래,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금관리기 입안 및 결정이 필요한 요기에도 통글만 쳐야지. 비용. 비용 나오면 이미 준비가 돼 있죠? 뭐라고 하셔야 돼? 형광색 위치고 가야지. 부담시킬 수 있다. 이래야 옳은 내용이야. 이거를 부담시켜야 한다. X. 부담시킬 수 없다. X. 틀린 유형까지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잘 안 돼. 이걸로 할까? 자, 여기부터 한가요? 7번 갑니다. 국가객 나왔어요. 이건 뭐 껌이지 뭐 껌. 국가객 나오면 누구 나와야 돼? 국장이 입안하고 국장이 결정하는 거 맞죠?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8번 갑니다. 자, 국장은 국가객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관리객을 입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체크만 하면 돼. 자, 국가객 나왔으니까 국장이 다 나와야 되고 당의 오른등이 됩니다. 됐고. 자, 9번 가보세요. 여러분, 도시금관리기획은 넘버 3. 다시 말하면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하위계획 맞죠? 따라서 하위계획은 상위에 부합되려 한다. 이 얘기입니다. 9번이. 따라서 도시군관리기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부합되려 한다. 간단히 눈 또는 찍어놓고. 자, 내려가서 10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10번. 왜냐하면 이건 올해 가능성이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0순위, 0순위. 자, 보세요. 관리기를 위반할 때 내용이 몇 가지가 포함되면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기초사 내용에 첫 번째는 환경성 검토 자, 환경성 검토 포함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토지적성평가 포함되어야 되고 토지적성평가 세 번째는 재해체학성 분석 포함되는 거 맞죠? 자, 이거 생략할 수 있나 없나? 다시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난이도 있어, 이거. 생략 가능해. 그중에서 이 지문을 딱 보고 판단하셔야 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나왔어. 그죠? 상업 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여기는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 맞지? 그러면 빈 땅이 없지. 전부 생략할 수 있나? 전부 생략할 수 있지. 얘네 세 개 다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 중에 하나인 재해체학성 분석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환경성험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래도 맞는 거고 토리어선 편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래도 맞는 거란 말이야. 이거 엄청 중요한 질문이 이거 올해 나온다니까 시험에. 나올 때가 됐지. 빡승으로 물어보면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따로 정리해놓으시고 생략 가능한 사유만 따로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셔야 돼. 이 부분은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이 한참 나왔어. 뭐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에 동그라미를 쳐봐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시 도지사가 결정권자 맞죠? 그런데 앞에 지문을 보면 앞에 네 글자가 붙어있어. 이렇게 국가경에 나왔잖아. 그럼 빨리 바꿔야 돼. 국장 맞나요? 땅땅땅 세 개 정리해서 옳은 내용이다. 여기서 두 번 나왔어.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되는 지문이란 뜻이지. 정리하시고 내려가서 12번 가볼까? 12번은 지구단위기획구역인데 여러분 원래 시장소에다 밑줄 좀 거봐요. 원래 시장소는 입안을 하지만 결정을 못해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결정할 수 있지. 그게 얘야. 지구단위기획구역과 지구단위기획. 따라서 시장소가 입안한 지구단위기획구역 지점 변경에 원한 관리기획은 누가 시장소가 직접 결정한다. 퍼펙트하지. 이건 또 나와오래. 더 이상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 시장소가 직접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몇 개 있어요? 세 개 많이지. 첫 번째 여기다 쏘면 되지. 누가 입안한 사항? 국장이 입안한 사항 국장이 입안하면 국장이 결정하는 거 맞죠? 두 번째가 여기 나와있는 이거야 이거.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도 국장만이 결정하는 거지.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하시고 하나 더 갈까? 국가외과 연계증할 필요가 있는 시가와 그렇지. 국가외과 연계해서 증언할 필요가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됐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이 세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우고 들어가면 되지. 다 외웠을 거야. 지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감 있는 바다 수산자원보호고요. 이거 누가 해요? 그렇죠. 해장. 그래서 그건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면 돼요. 퍼펙트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지문 중에서 심의 중에서 공동심의가 하나 있거든. 공동심의. 특례야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원래 심의 이유는 여기예요. 도시계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돼. 그런데 딱 한 가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같이 거쳐야 돼. 이거 공동심의라 그래. 여러분 공동심의는 이거 하나만. 그렇지. 지구단위기획. 동그라미 딱 치고 공동심의, 동그라미 치면 끝. 당연히 공동심의 대상 다른 거 나오면 X 하면 돼요. 딱 하나야 하나. 왜냐하면 이 지구단위기획은 개발인데 토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개발한다. 건축물도 개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두 가지 공동심의가 필요한 거예요. 건축물 올릴 때는 건축위원회.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동심의 거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한자 넘기면 옳은 건 다 풀죠. 자 도시적 축소 나왔어. 아 요것도 반갑다 그래야지.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지. 축소에 동그라미 쳐야지. 자 이거 읽는 순간 경미한 변경 그래야 돼요.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니까 절차를 주민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칩니다. 지방의견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자 내려가서 16번 가볼까. 아 요것도 간단하게 보자. 자 요거 읽으면서 동시위반이라고 해야 되겠다. 동시위반. 16번은 뭐냐면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기율 조속위반 빨리 위반할 필요가 있대. 그러면 광역도 수입하면서 자 관리기 함께 위반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기본기기도 함께 위반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다 위반할 수 있다. 이거 어디로 나오면 틀려. 이걸 동시위반이라고 그래. 동시위반. 이렇게 동시위반. 자 동시위반은 허용된다는 걸 기억을 하고 들어가십니다. 동시위반할 수 있다.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특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관리기의 결정 효력. 자 도시위반으로 결정했어요. 효력 언제부터 발생하지? 자 여기 고시한 날이에요. 여기다 형광선 비주구나. 자 지형 도면을 작성한 날이에요. 고시한 날이야. 고시한 날이야. 자 다음 날 나오면 어때요. X 해야 돼. 반드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거 이런 것들은 틀리면 직무기야. 다 맞춰야 돼 가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18번 가자. 18번 같은 경우도 그냥 탁탁 치고 가면 돼.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타당성 검토해야 되죠. 몇 년마다? 5년마다 해야 돼. 다만 이 앞에 국장 나오면 안 돼. 6명이 나와야 돼. 기본기획 관리객은 6명이 하는 거야. 6명 중에 하나인 특별시험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거 맞지? 그래서 일단 여기는 6명들이 해야 돼. 관할교회장들이 하는 거야. 관할교회장 6명이 타당성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5년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앞에 바꿀 수가 있거든. 국장 나오면 안 돼요. 국장이 여기 와서 타당성 검토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6명이 다 나오거나 6명 중에 1명이 나오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구소 나오면 되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6명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된다. 그것만 하시면 되고 19번 또 나왔네 이거. 주민 주민 흥분해도 되지. 주민은 올해 또 나와 이거. 일단 관리계획 입안 제안할 때 도면 필요한가요? 설명서도 있어야 되겠지?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기반인설 설치정비 계량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퍼펙트하지. 용산 기지 입니다. 중에 기가 바로 기반인설 설치정비 계량입니다. 퍼펙트한 질문이야. 정리하고 내려가서 20번 한번 가보죠. 이거 숫자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하지. 주민이 입안을 제안했어. 입안 제안했으면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거 왜였나 확인해보세요. 맨날 했죠? 이거 맨날 했죠? 4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는 거 맞지? 이거 60일 그러면 안 돼 이거. 45일이야. 연장할 수 있죠? 딱 한 번만. 여기 동그라미 쳐야지.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거 나오는 질문이지.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옳은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틀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잠깐 쉬고 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